Q. 개념이 이를 하다니 Q. 개념이 이를 하다니 나랑 같은 것 같아요 나랑 같은 것 같아요 나만 쓴다 남자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웃었어 가져가도 되요? 가져가도 되나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용이의 뒤를 잃을 양비를. 양비를. 너무 멋있다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. 잘 지냈어요? 너 좋아해.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. 쟤는 자기한테 밖에 관심 없어. 승현아 너무 보고싶다고 했잖아. 창피해? 사진 찍으려고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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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또 머저리야 나. 아 니네 있었구나?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손님. 이렇게 굴أ 하하하하